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가 유엔의 개표 과정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률이 높은 것은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그런 빈도가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재검표 과정의 특별한 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였습니다. 참관인으로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당일 투표지는 분당 80매에서 100매 정도의 투표지를 분류했습니다만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무려 40장까지 분당 속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두꺼운 인쇄된 비구격 불법 투표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공병호 tv에서도 이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비구격 투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격에 맞는 투표지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검증조서 3조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살짝 서치듯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리고 싶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3초에서 분류기를 이용해서 송도 1동 관내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 생성 가운데 종이 걸림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러니까 이 종이 걸림 현상이 대단히 중요한데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슬쩍 걸쳤습니다. 18시 39분경에 원고 대리인의 요청으로 다른 분류기로 송도 1동 관내 사전투표를 처음부터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고 라는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검증조수 내에 참관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질타합니다. 선관위 측이 준비한 투표지 분류기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분류기 가운데서도 성능이 괜찮은 것을 아마 현장에 투입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지 분류 작업에서 평소에 비해서 40%까지 처리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바로 투입물 인풋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지 자체가 불법 투표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참관인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투표지 분류기 5작동에 대해서 검증조수에 등장하는 표현은 종이 걸림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별도의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분명히 조수에 담았어야 했습니다만은 그냥 흘리듯이 설적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검증조수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검증조수에서 좀 더 섬세하게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서술했어야 했습니다. 6월 28일 날 투표지 분류기에서 처리된 투표지는 4월 15일 개표장에서처럼 처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그런 투표지는 아닙니다. 한 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음에 후보별로 100장 단위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입니다. 만일 국역투표지 즉 학법투표지였다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그처럼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6월 28일 날 재금표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특히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투표지와 위조투표지와 가짜투표지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에 있는 좀 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너무 많은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이 발생하자 그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주시민 천대엽 대법관에게 갑니다. 그리고 투표지 오작동이 너무 심합니다. 100장씩 분류해야 되는 기계가 98장 대 2장 정도 분류하기도 하고 100장을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100장의 한 군대를 가야 되는데 60대 40으로 나누지는 이것은 너무 심각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서에 분명히 남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 유튜브 채널 미디어의 불만을 확인한 천대엽 대법관은 직접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현장을 찾아서 두 눈으로 그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 부분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랑 종이 걸림 등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라는 표현이 전부입니다. 조서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는 결국 대법관들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저한 의심의 증거가 있고 검정작업에서 중요한 그런 사안들 그리고 참관과 변호인들로부터 내용을 조서에 분명히 기록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좀 더 성실하게 그렇게 응해야 됩니다. 천대엽 대법관 이해외 참관 대법관들이 소장에 남겨달라는 요청을 얼마나 진지하게 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정조서에는 참관인들과 변호인들로부터 받은 지적을 받았던 주요 쟁점사항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주도한 6월 28일 재검표에 대한 검정조서에는 가장 참관인들에게 쟁점이 됐고 이번 사건을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데 중요한 그런 주요 쟁점사항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임의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다 정거조서에서 제거한 겁니다. 예선 천대엽 이하 다른 대법관들이 일부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난처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조서에서 키술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28일 검정기일에 관한 대법원의 검정조서 조재현 대법관이 주도한 검정조서는 아주 편파적이고 원고 측에는 지나치게 불리하고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유리한 그런 검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대법관들이 위법하는 행위를 했음을 뜻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장기 투표지 본드 붙은 투표지 그 다음 옆구리가 터진 그야말로 인쇄 과정에서 절단이 너무나 명확한 소위 이발이 현상이 갖고 있는 투표지 또 배춘잎 투표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더라도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의도가 너무나 확연한 쪽으로 그렇게 검정조서에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이번 4.15 불법 부정선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배춘잎 투표지 같은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법관들이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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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모습으로 사진 이미지도 아주 흐릿하게 그리고 설명도 거의 그냥 없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법관들을 존경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4.15 불법 부정선거는 너무나 방대한 그런 증거 조작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는 것은 덮으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배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맹백한 사실과 진실화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할지 그리고 그 은폐의 소위 리액션 반작용이 어떤 형식으로 국민들로부터 나타날지를 본인들이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